히힛 아 바꿔요 흐흐흐 ㄷㄷ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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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링그루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건 어떨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봐 어깨 Savage 제 최선은 다iot 2im 4im 해야지 그치 네 4im 2im 4im 4im 3im 4im ㄷㄷ 정의를 위해!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빙돌시고 뭐고 제가 잘못한 거 맞아.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는 것만 잡히면 어떻게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속사. 살상 속사 그건가 보다. 아 1댄 맞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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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안쪽으로 내가 이 취미야 대부분은 이 취미는 이 취미는 내 취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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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취미는 취미는 그 취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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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쒸 아 이거까지 하면 가건대 오우 나와도 안보라면 되죠 이거 얼리고 그죠 안보라면 이게 못나가네 불기동? 눈 뭐라? 저도 자락소스가 빨리 나가면 괜찮아요 핸들을 빨리 확보하고 자락소스로 넘어갑니다 화염구를 안써 저 덱이 더 덱이 ㄷㄷ 크란스, 워싱턴, 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워싱턴이 잘 안내고 있음 워싱턴은 3월드가 많아졌을때 워싱턴이 남은 mt와서 워싱턴이 남은 하도 쇼건었지 워싱턴이 남은 왓지 워싱턴의 왓지 으흐흐흐 으흐흐ㅎ 이 으흐흐흐 흠 으흐흐 으흐흠 으흐흐 ㅋㅋ 흠 자리가 없네 아 이거부터 치고 해야되는데 좋아 ㄷㄷ 미나 앞도 하나 더 있거든요? 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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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토템 제거 반이에요 안 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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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앜 흑 흑흑 푸링그르님 중계방에서 별폭소 하는게 감사합니다 릭스님 중계방에서 별폭소 하는게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흫 김말 sac bee 처음 여기 Idea 이제ュ preparation 서류됨 수정 수정 고기! 괴귀님! 고마워요 흐흐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흫 흐흐흐흫 아하핳하핳하 덱 보여드리겠습니다 덱은 딱조 악마 딱 좋죠 딱 좋죠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건 제자랑 같아서 안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티커도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주술사 흑마법사가 아하 도적전사 아하 뭐할까요 어 아내가 제 방에 왔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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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은 많은데? 화염술 쏴 화염술 쏴 괜찮을 것 같애 근데 이 코스트 너무 많은데? 화염술 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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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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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한 장 이거 이거 두 장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이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흠 이게 퀘스트를 두 장 뽑아서 키울 것도 가져가요 요번 투기장 끝날 때까지 하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아이디어를 짜로 나왔는데 아침에 가니까 카페가 문을 다 닫아버렸어 코코는 쓰면 돼요 아 제이라 그 상대는 제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 거예요 얼굴 없는 배우자 후공일 때는 서린을 가져가주는게 좋다 아 아 아 아 배우자예요 아 복사하자 봐봐 칠리온 봐봐 뭐 나오면 쏘고 이거 쏘고 아 비제이 타요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비제이 타요님 두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개 큰거 쏘나봐 안 쏘나 안 쏘나 안 쏘나? 이렇게 되면 누누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죠 뭐가 나와도 끊고 끊고가 돼요 4코스트가 되면 근데 이거를 쏘면 이걸 쏴야죠 그러면 전 누누 그리고 뭐가 나오면 폭탄 추척수 좋구요 팀들한테 받은 돈 헛쓰지 않을게요 아 좋은 프로 BJ다운 자세입니다 아 좋아 맘에 들어 글쎄요 아 이거 복사돼요? 이거 복사돼? 안되지? 그럼 때리면 이걸로 잡을 수 있죠 아 마스카 스톤님도 오셨네요 넥컨마나 홍보 아 잘했어 아 좋아 좋아 아 누나한테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공격 아 그냥 그래도 어 불쌀한 으 글쎄요 아잇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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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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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죠? 어떻게 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두기둥이 있어요 나옵니다 막걸리 케잔도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다섯 다섯